한국 선사들이 해운 부진에도 불구하고 23척의 신조선을 발주했습니다. 영국 해운조사기관인 베셀즈밸류.com에 따르면 2015년 한해 컨테이너선 4척, 벌크선 7척, 유조선 12척, LPG선 4척이 한국 선사에 의해 신조 발주됐습니다. 컨테이너선의 경우 남성해운이 1,600TU급 선박 2척, 동진상선과 범주해운이 나란히 1,800TU급 선박 1척씩을 발주했고 동방과 금양상선은 각각 1척과 6척의 벌크선을 신조합니다. 장금상선은 12척, 278만 톤의 신조탱크선을 주문했고 KSS 해운은 LPG 운반선 4척을 현대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에 나누어 건조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우리나라 선사의 전체 신조선 발주량은 총 97척으로 늘어났으며 발주한 신조선을 선가로 계산할 경우 총 47억 7,400만 달러, 한화로 5조 6,43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 KSG 뉴스 이근아입니다. 감사합니다.